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또 날짜 기가 막혀요 목, 금, 토, 일, 월 고향 가실 분들도 많겠고 해외 같은 데 여행 가실 분들도 많겠는데 또 서울에 남아있거나 어디 안가는 자기네 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석 때가 또 신나게 놀 때 아니에요 파티 대목이죠 또 대학교도 개학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뭔가 재밌는 파티나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홍보를 해드릴 수 있는 영상이나 포스팅 셰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작정하고 놀 수 있는 날이 수요일 밤부터 수, 목, 금, 토 하긴 고향을 안 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다음 주에 재미난 이벤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홍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연락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주세요 네 저도 서울에 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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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